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도 또 새아침 다육이 왔어요 제가 요즘에는 새아침 다육이 자주 오네요 아 여기가 참 예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자꾸 자꾸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이름은 모르지만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청성 미인인가? 청성 미인 같고 미인들 너무 예쁜 것들 많네요 미치프리데 예쁜 게 많습니다 마드리드 금 우와 예쁘다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키핑하신 분의 예쁜 아이들 좀 보여드렸고요 멀치도 있고 원정 방울복랑금 너무 예쁘네요 오늘은 또 제가 여기 새아침 다육이 국민 다육이들 봄을 맞이해서 새 봄을 맞이해서 예쁘게 구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이 다육이 요즘에 좀 이것도 핫하죠? 사랑무 사랑무 너무 예쁘네요 사랑스러워요 사랑무는 이거 만원이고요 한 2, 3cm 화분에 심겨져 있고 목대가 아주 굵게 잘 자리 잡았네요 사랑무 예쁘고요 사랑무 예쁘고요 만원입니다 사랑무 그 다음에 루다 루다는 2만원이에요 루다 루다가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튼실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색감도 아주 예뻐요 루다 2만원이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봄맞이로 여기에 사장님께서 이거를 드려왔는데요 지금 저번에 봄맞이로 이렇게 저희 다육이를 많이 국민 다육이를 많이 구입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남아가지고 이번에는 하압원 있잖아요 국민이 다육이 5만원 이상 구입하신 분에게 이 하압원 선물로 나갑니다 그리고 택배비 무료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선물도 나가고 택배비도 무료일 때 여러분 또 가성비도 착하고 할 때 많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다시 또 국민 다육이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라디바 마디바도 굉장히 튼실하고 큽니다 12,000원이고요 12,000원 예 그 다음에 항울한 연꽃 항울한 연꽃 가격 굉장히 가성비 좋네요 5,000원밖에 안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3두짜리인데 3두 4두 그 다음에 4두짜리도 있고 항울한 연꽃 5,000원 3두 4두짜리가 5,000원 굉장히 가성비 좋아요 항울한 연꽃이고요 그 다음에 핑쿨 루비도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 핑쿨 루비 그 다음에 얼음공주 만원이에요 얼음공주 얼음공주 아주 예뻐요 얼음공주 두개밖에 안 남았어요 얼른 집어 가세요 얼음공주 만원이고요 네 피치샘크림 3,000원입니다 피치샘크림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니스문 니스문 5,000원 5,000원 5,000원입니다 니스문 테레미스 테레미스 10,000원 테레미스 10,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5,000,000원 5,000,000원 색감이 아주 은은하니 예쁘네요 5,000,000원 5,000,000원 그 다음에 엘사 아우 엘사 색감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엘사 너무 예뻐요 만원 만원이고요 네 여기 요건 3두짜리 요건 4두짜리 네 엘사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그린 6,000원 네 아이스그린 굉장히 예쁘네요 요거 한두짜리는 6,000원 이고 네 아이스그린 2두짜리는 2만원 이네요 3두짜리도 2만원 아이스그린 이고요 도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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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이고요 5,000원 도비리대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연지곤지 2만원 아 연지곤지 너무 예쁘네요 2만원 연지곤지 은지곤지 2만원 그 다음에 카라솔 2,000원 예 카라솔 색감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카라솔 2,000원 이고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은진 6,000원 은진 6,000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토리마 닌센스 토리마 닌센스 5,000원 그 다음에 알바뷰티 5,000원 알바뷰티 알바뷰티 5,000원 이고요 그린서프 6,000원 우주목 5,000원 우주목 5,000원 우주목 5,000원 우주목 5,000원 이제 국민이 다육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지금 가성비도 착하고 또 이렇게 선물까지 예쁜 화분 인테리어 화분 선물까지 주실 때 여러분 많이 많이 구입하셔서 힐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화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5,000원 5,000원 이상 구입하신 분에게 이 인테리어 화분 나갑니다 그리고 택배비 무료고요 새 아침 다육에 이쁜 국민이 다육이들 보여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쁜 다육이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